이델리 신문과 온라인 뉴스 또 유료 콘텐츠죠. 마케딘을 중심으로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뭐 안 할 수 없죠. 어제 뭐 전 세계에 아마 가장 핫한 주인공이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주가가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적이 좋아졌다 예상보다 이 얘기인데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드셨습니까?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빅 어닝 서프라이즈 이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그레이트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이 260%가 늘어가고 EPS 즉 영업이익은 주당 영업이익은 4.6배, 4.5배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아마 이렇게까지 역대급 실적을 낸 그런 기업들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에 말이죠. 주가도 이렇게 매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가도 어제 좀 뛰어서 결국 천 달러를 역대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어제 또 시장이 더 환호하고 주가도 이렇게 반항을 했던 거는 역시 당장 1분기 실적도 물론 좋았지만 2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았던 거 거기다가 뭐 10대 1 액면 분야기까지 나왔던 이런 것들이 더 시장이 환호했던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어제 젠순왕 발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는 발언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산업혁명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끌어냈던 빠르게 발전을 시켰던 그런 총매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젠순왕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이 AI발 글로벌 혁명이 결국은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진보를 전 세계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건데요. 다소 오만하다 싶은 정도 이런 자신감을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산업혁명의 총매제였던 증기기관을 발매했던 제임스와트 그다음에 일상을 손 안으로 끌어들이는 스마트폰 혁명을 끌고 왔던 스티브 잡스 결국은 젠순왕도 그 두 사람의 반연에 자신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 얘기 좀 더 이어가야 되겠죠. 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의 국내선 역시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20만 원을 넘어서면서 20만 닉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작년 1년 전 얘기네요. 1년 전에 8만 원대 조금 넘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 올라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한 1년 사이에 주가가 뛸 정도로 이 엔비디아 효과, HBM 고대포 메모리 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달려가고 그 뒤를 대만에서는 TSMC,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는 일종의 삼각 동맹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꽃을 화려하게 피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변수가 근데 있습니다. 에어포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 나와서 기존 제품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당연히 매출도 줄고 또 이게 주가에까지 반영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에어포켓이 엔비디아에도 나타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기존에 있는 그레이스 호퍼 칩, GH 칩을 주문했다가 이거를 새로운 최신 칩이죠. GB 칩, 즉 그레이스 블랙웰 칩으로 바꾸겠다고 주문 변경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GH 호퍼 칩에 대한, GH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젠순왕도 언급을 했고요. 국내 증권사대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섰고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다는 점들을 감안을 할 때 이 에어포켓 문제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어제 또 빅 이벤트 중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였던 미국의 5월 FMC, 연준의 5월 FMC 의사로 공개 내용입니다.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일단 공개록의, FMC 의사록의 내용은 핵심은 그렇죠. 금리와 관련돼서 좀 실망스럽다. 물가와 관련돼서 실망스럽다. 물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떨어진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끄집어내기도 했고요. 골반삭스 회장이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연내에는 자기는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중앙은행 ECB는 6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전망에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대로라면 물가 목표치, 인플레 목표치 2%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 6월, 9월, 12월 올해 적어도 3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만 사실 유난히 강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더구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금, 이 돈들이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또 올해 11월 대선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가 잡힐 것을 기대한다는 것. 사실 이것도 좀 이론적으로 늘었고 상식적으로 늘었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뉴스도 역시 우리 금리 관련된 얘기.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금리 동결됐고요. 3.5%에서 사실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 어제 사실 주목했던 거는 이제 이창용 총재가 과연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 거냐,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 중에서 좀 관심이 갔던 거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게 사실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봤던, 물가가 좀 하방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던 지난 발언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시기가 불확산해졌다는 얘기를 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물가가 2.3에서 2.4%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나 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 소비자 물가가 2.9%거든요. 아직 갭이 좀 큽니다. 결국 이 얘기도 금리 쪽 내리는 부분은 사실 부담스럽다는 의의로 해석이 되고요. 또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0.4%로 올렸는데 물가 전망은 2.6%로 유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분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좋아서 성장률은 오를 거다. 그런데 물가 소비자, 민간 소비 회복세가 좀 그렇게 완만하고 또 정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는 기존대로 유지했다. 앞에서는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지고 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또 물가가 하락할 수 있도록 물가의 상방 압력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물가와 관련해서 또 이어지면 금리 인화와 관련해서 2.4% 종족의 현재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은행 중에 내비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